자 여러분 오늘 좀 답답한 현안 문제를 다뤘는데 마치기 전에 대가의 통찰력 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설이 있네요 짐 켈러라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만나게 됐는데 대단한 분이네요 한국도 여러분들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반도체 전설 짐 켈러 캐나다의 AI 스타트업이란 텐스토렌트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애플이 있을 때 매우 성능이 뛰어난 아이폰을 만들었고 AMD를 가가지고는 망하기 직전 AMD를 살리고 또 그 AMD가 여러분 헤매니까 다시 또 여러분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디자인 방식은 젠을 개발하고 AMD를 또 살렸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가가지고 머스크가 이름 제안을 해가 자율주행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가는 데마다 신화를 만든 컴퓨터 반도체 업계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인터뷰가 실렸네요 제가 18개월만 준다면 자율주행 전용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오케이 하니까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기터를 제공한 자율주행칩 HW3를 만들어가지고 성공시킨 인물이네요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론전용 AI 반도체 텐스토렌트가 만든 글레이스컬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걸 아마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 모양입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는 짐 켈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역자들을 수없이 남겼다 이런 대가들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질 않았지만 이 대가들이 캐나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테스토렌트 CEO를 맡고 있고 올해 테스토렌트가 공개한 AI 반도체 글레이스컬이라는 제품은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었고 이제 이 양반 인사이트 통찰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으로 내답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CD롬이 사라지고 컴퓨터 대신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것처럼 AI도 빠르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음성인식을 위해 인간이 수천 줄의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AI가 뉴런 네트워크, 인간 신경망을 모아온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음성을 인식한다 앞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AI가 생성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인간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행차 기술을 완성하려면 수백 배 시간이 걸리지만 곧 AI를 통해 그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내 딸들이 30분 만에 운전을 배운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수백만 마일을 운전할 필요가 없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AI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더 따고 감수만 인간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은 후속작을 케이사란 제품을 내보내는데 이제 이 고객들이 AI 반도체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AI 시장 전체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AI의 많은 부분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텔과 AMD 컴퓨터로 실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애플에서는 아이폰과 맥으로 AI를 사용하고 물론 엔비디아가 고가의 고성능 칩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추론용 시장은 별도로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컴퓨터 기술의 주요 세 가지 범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계산이고 다른 하나는 메몰리고 다른 하나는 입출력인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 특별히 강점이 있는 거죠 이 가운데 계산이 연산 연산이라고 불러죠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현대 컴퓨터에는 CPU 중앙처리장치 GPU 병렬 연산을 가능하기에는 그래픽 처리장치 그다음에 TPU 텐스 처리장치 AI 전용 반도체 그러니까 구글이 돈이 많이 드니까 구글 전용 TPU를 자체 개발했지 않습니까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지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과거에는 컴퓨터 계산의 90%가 CPU 그때 인텔이 한참 날릴 때죠 10%가 GPU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CPU가 10% GPU가 10% TPU 텐스 처리장치가 80%를 처리할 것이다 이런 인사이트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 영원히 갈 것 같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을 반도체 전설의 짐 켈러 AI 추론 전용 하드웨어 출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또 여러분들 별도의 기사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추론용 AI 반도체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AI 칩 투유가 학습용의 추론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을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470억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중 40% 이상이 AI 학습이 아니라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배치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추론용은 굳이 엔비디아의 GPU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샤피온이나 리벨용 같은 그런 새로운 NPU 신경망 처리장치 추론용 전문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 이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분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추론용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AI 붐의 선두주자로 이끈 학습용 반도체 GPU보다도 덜 강력하며 저렴하고 추론 작업이 학습 AI 모델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가벼운 일이기 때문이다 추론 작업을 수행할 때는 엔비디아의 고가 최첨단 호프 100 AI 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올해 초 AI 반도체 수의 90%가 학습에서 비롯된 것을 추정되는데 내년까지는 추론 시장이 2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그래 추론용 추론 전용 AI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짐 켈러라는 분이 주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저희들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아키텍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설계도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ARM 기반의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 반도체 아키텍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구동 방식을 표준한 일종의 설계도 같은 설계도 지금은 현존한 건 세 가지인데 CISC 기반의 인텔 X86 그리고 RISC 기반의 ARM 그 다음에 RISC-V 기반의 오픈소스 그 리스크5라고 하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로얄티 내지 않고 다음번에 한번 상시하게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